1, 2, 1, 1 빛깔아 좀 공통 미션 제가 면이 모루라는 데를 맡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모루 이거는 제주어에서 점이 있는 거는 아 발음이 나더라고요 마루 그런 게 아닐까 마루가 있나? 아니 모루가 정말 모르겠네 이거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거 미식어 여행 가는 게 그걸 모르고 가 이거 허전하면 영 알아와야죠 엠 한 번 맞음이나 없어 그 어떤 건 일일까 마루 몇니 마루 제주도에서는 마루를 동산이엔 합니까 죄송한데 누구신데 아이고 난 이 동네 사는 아줌마이 아니 외방 사람 닮은 게 여기 이거 모르는 거 보나니 그러니까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경허기 없어 환집 저래 걸 없어 여기서 제주어를 하영과제는 했자 시간이 오신 거 닮은 게 이 어른들 제기제기 간단 보나 내게 제기제기가 무식한 줄 알아 지쿠가 제기 이거는 제기차기 할 때 한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양발로 차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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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안 입고 하기에 제기제기는 빨리빨리 허라 야 너 제기제기 일을 허라 애 요기돌이야 지금 공부 없어 여기에 면이 모루는 그럼 어디 있나요? 면이 모루는 건 이거 돌동산이나 이래 이 앞들이 없어 요 앞들이 오면 다 돌로 되어 신하냐 강 보면은 요 앞이가 뭐 딱인데 이거 다 돌동산 이거 돌동산 모루는 건 돌이 많은 곳을 돌동산 거의 다 이거 도돌라니까 봅사 강 봅사 이게 언제쯤에서 신인하면요 요 맨이 모루에 한 게 가보 계획할 때 가보 계획 그때 여기 주민자치 조성이 되었네 향약 여기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주위에 한 백여 명이 모여네 얼굴을 누역나역 보멍 이 동네 생활하는 거나 읍행정이나 모든 것을 여기서 인원하멍 맨장 풍원도 뽑고 리장도 뽑고 네 오늘 제1회 회의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은 이현배가 과연 어떻게 하면 제주어를 잘할 수 있을까에 관한 회의입니다 그건 그냥 저기 시장 오일시장 있을게 오일장 오일장에 그런지 강보면 아줌만들이 하자그네 그냥 이거 얼마까 이거 감정과 지수리과 경험은 그냥 이거 얼마다 하면 그때 알아들어야 돼죠 시장에 자꾸 가야 오일장에 가서 많이 어른들과 대화를 해라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군요 그러면 오일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그 말 단어 단어나 뭐 그런 문장 좀 알려주시죠 이거 얼마까 혹금만 깎아줍어 이거 얼마까 혹금 깎아줍어 혹금 펍써 혹금 펍써 조금 펍써 깎아주세요 예 하얀 많으면 하얀 펍써 그럼 제가 올장 강방왕 고라죽구다 고맙수다 개민 강방왕 나한테 그 말 잘 고라줍써 양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